지금 순위 14위 벨지안 터비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하고 민첩하며 일반적으로 경비나 보호계로 사회무제한 경연대회나 가정관리련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 종은 매우 민첩하고 활동적이며 훌륭한 민첩성과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중간 크기의 계로 유아하고 고상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턴 중간 길이며 목에는 칼날 모양의 칼날 모양의 털이 형성되는 칼날 목줄이 특징입니다. 이 녀석은 지능이 뛰어나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편이며 활발하고 활동적이라 다른 개나 가족 구성원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사회화 훈련과 적절한 사회화를 거치지 않으면 조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기 사회화가 중요합니다. 농장계로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가축을 보호하고 경계를 지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기능적인 역할로 인해 지능, 활기찬 성격, 그리고 양치기계로서의 능력이 강조되었습니다. 지능이 높아 빠르리 학습하며 다양한 훈련 활동에 참여하고 두뇌 활동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충분한 운동도 피하며 일상적인 산책과 활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벨지안 터비련은 민첩성과 지능을 가진 아름다운 계로 적절한 훈련과 활동을 통해 훌륭한 발레련이 될 수 있습니다.